1.5룸 여기는 제가 몇 달 전에 광고를 했었던 1.5룸입니다. 대출 가능하고 1억 3천에 나왔어서 1억 1천에 월세 10만원인가?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반전 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구조가 거의 비슷해서 미리 다시 찍으러 왔습니다. 3m 28 여기서 이렇게는 3m 입니다. 3m 28에 3m 반 크기구요. 주방 따로 있습니다. 벽거리 에어컨, 착상이나 옷장 입고 없는 호수도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라서 다리는 조금 아프지만 대출 가능한 호수입니다. 대출 가능한 호수입니다. 대출 가능한 호수고 주방을 한번 화장실 창문이 있고 주방 주방의 크기도 2,20m 주방도 공간이 좀 있는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에 또 방이 나오면 이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